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조금 꾸무룩한 것 같아도 완전히 봄날씨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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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요 오주 찬양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범죄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잘못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when You I amole a Je IG I canto una canción 251 whats dir 1 llian 예 Taylor 이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야 25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